어, 아니 누구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어, 누구시죠? 아, 깜짝이야 여기 어디야? 뭐 하는 거지?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문화유적 탈출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 환영 안 하는데? 각 유적지마다 미션이 준비되어 있으며 미션을 통과하실 경우 다음 장소로 이동 가능하십니다 모든 미션을 통과하시면 탈출 미션을 실패하실 경우 쭉 탈출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저기요? 오늘의 테마는 풍납토성 서성벽입니다 첫 번째 미션, 풍납토성에 대해 설명하세요 즐거운 탐험 되시지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 여보세요 자, 그러면 어쨌든 탈출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되게 놀라운 게 풍납토성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백제의 중요한 유물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중국, 일본 등 당시 국제사회의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한강을 이용했다는 거죠 한강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에서 나오는 신기술을 받아들인다라든지 또 일본과 적극적인 관계를 통해서 동맹관계를 구축을 한다라든지 한강 옆에 만들어진 백제라는 나라가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 국가와의 소통을 하면서 빠르게 발전,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어떤 맥락들을 생각해보면 막연하게만 듣고 있었던 이런 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구나 그리고 성의 비밀을 팔치다 보면 백제라는 아주 정말 보석과 같은 역사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문제 하나 푼 것 같은데 어디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나가면 되지? 아까 이리로 나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뭐하는데야? 어? 아니 아니 누구, 누구시죠? 저는 국립감화문화지연구소 학예연구사 전세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돌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돌대미가 네네네 풍납토성은 토성이잖아요 오, 그렇죠 네, 근데 왜 돌이 있을까요? 토성이면 흙으로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시죠? 그 토성의 마감을 또 안정성을 추구를 하는 거죠 음 지금 이렇게 깬 돌이 있고 강돌이 있는데 특히 깬 돌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서 구할 수가 없는 돌입니다 아, 이쪽에는 없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돌을 구하려면 수로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 긴 구간을 음 다 돌로 일부를 채워야 되는데 맞아요 이 많은 걸 이렇게 인력이나 수레로 나르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강변에 성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제 풍납토성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발견된 문이 여기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아, 이거 최초예요? 네네, 최초입니다 오, 문이 발견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봐야 되나요? 한강변에 어떤 그런 물자가 이 문을 통해서 성 내부로 들어오는 하나의 결절 지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바깥쪽에서 이제 배가 쫙 오면 네, 네 물건을 내려놓으면 네, 네 오기를 통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 계신 이곳은 그 문지이기도 하지만 도로이기도 합니다 아, 이 바닥이 도로였다는 걸 알 수 있는 특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당시에 수레바퀴를 이용한 그 자국들이 바닥에 다 남아있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수레바퀴와 함께 동물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걸 이제 저희가 조사 결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여기로 들어와서 백제인들의 마을 공동체로 물자를 옮겼다? 네,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키워드를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열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풍납토성 캐릭터인데요 바람이 입니다 바람이? 네, 네 오, 이쁘네 감사합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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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죠?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 물리탐사를 담당하고 있는 신종우 학예연구사입니다 문화재 물리탐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장비는 GPR 장비 즉 지하투시 레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땅속으로 레이다를 쏘는 거예요? 네, 전자기파를 쏘면 밑에 있는 물체를 맞고 나오는 반사되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깊이 위치라든가 모양이나 분포들을 좀 알 수 있는 저희 물리탐사팀이 풍납토성 성벽을 따라서 쭉 GPR 탐사를 했습니다 오... 그게 보니까 성벽을 중심으로 안쪽에 내측마감석벽, 그 다음에 외측에 외측마감석축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풍납토성 발굴조사단 C발굴을 하고 저희 GPR 탐사 결과를 매칭을 시켜보니까 전체 풍납토성 석축의 길이가 한 3.5km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수행 잘하셨습니다 오? 잠깐만, 아까랑 전혀 다른데? 몇 개를 만들려는 거야? 여보세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 계십니까? 쭉 둘러보시면 호미가 있습니다 네모 칸을 찾아보십시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어, 끊었네? 왜 선이 나오는데? 어휴, 뭐야? 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이보람학예연구소입니다 근데, 아까 이 블록에서 빛이 났어요 뭔가 이거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블록이 판축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판축은 성벽을 쌓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바닥에 네모 칸들이 보이실 거예요 오, 맞아요 나무판을 이용해서 네모 박스를 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물성이 다른 흙들을 켜켜이 한층 한층 쌓으면서 이 들고 있는 절구, 저희는 달고라고도 하는 달고 이 절구를 콩콩콩콩 찍어서 다져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네모 칸 하나가 이 레고 블록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말씀을 알겠는데, 여기 이렇게 비슷하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위에서 보기에는 사각형 사각형 어디 가셨어? 어? 이거 열쇠함 아닌가? 오, 그러네 하계사님 하계사님! 어디 갔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선이 많고 바닥에 구멍도 많고 어우, 조심해야겠다 어? 전화기다 V를 찾아라? V가 뭐야? 오, 깜짝이야 아니, 지금 뭘 들고 계신 거예요? 이번 미션은 숨겨진 V를 찾는 미션입니다 아, 근데 V는 일단은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지금 약간 무늬처럼 예쁘게 되는데 요게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 판축 그건가요? 하나의 레이어마다 촘촘히 달고지를 한 판축 기법입니다 보통 기존의 토성 발굴 조사라 함은 지금 보이시는 면처럼 수박 자르듯이 성벽의 진행 방향을 똑 잘라서 단면을 보고 성벽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은 단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단면 조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성벽의 토층을 하나, 둘, 세 개밖에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을 단면 조사를 하게 되면 토층을 적어도 다섯 개 정도 확인할 수가 있고 보통 단면 조사와 평면 조사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평면 조사는 위에 토층을 한 겹씩 그리고 또 한 겹씩 걷어가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단면 조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네, 평단면 조사가 함께 병행이 되면 성벽의 축성 기법 뿐만 아니라 성벽의 구조도 함께 연계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최초를 시도하고 그런 거예요? 네, 풍납토성 발굴 조사단에서는 평면 조사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토성 발굴 조사에 적용을 해서 기존 성벽 발굴 조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슬쩍 슬쩍 봤거든요 원래 미션이 좀 너무 쉽습니다 이게 부위네 맞죠? 이거 제가 찾은 거죠? 미션 클리어 아직 아닙니다 실은 숨겨진 부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부위는 모르겠고 돌의 종류가 두 개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이거 삼각형 같은데?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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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맞아요? 점점 더 칼퇴와 가까워지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작가님이 찾아주셨듯이 이 석재는 먼저 삼각형으로 석재를 쌓아 올려서 성벽의 끝을 구획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획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노란색 블럭을 쌓아 올렸습니다 삼각형을 두 개를 쌓았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삼각형을 두 개를 쌓은 후에 서로 물성이 다른 이 블럭들을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양쪽의 부위를 박은 거구나 어떻게 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레고나 이런 거 만들어 봐도 이게 사실은 규모가 커지면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솔직히 한 번쯤 있고 아무래도 그래도 고대 시대인데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건축을 만들었으면 이걸 하중이라고 하나요? 이걸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진짜 버틸 수 있었나? 하계사님 어? 아, 또 어디 가신 거예요? 제일 궁금한 거 꼭 얘기도 안 해주고 어? 잠깐만 오, 여기 뭐가 있는데 어? 아 여기 드리다, 드리 풍랍토성의 마스코트 드리 어? 숨겨진 강자가를 찾아라 아, 숨겨진 강자갈 여기는 풍랍토성 서성벽 복원지구의 단면 조사 구간입니다 소층이 보이는 그런 조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깊숙하게 파 들어갔는데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지대라는 건 그만큼 이제 물이 찰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한강변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한강변의 그 수위가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물이 차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의 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아주 다양한 당시에 최첨단의 그 토목 기술들이 사용이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뭐 색깔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된 토목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모래층이 쭉 이어져 오는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잘려 있죠? 여긴 이제 일부러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파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이 차 오르니까 엄청나게 이제 뻘층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문을 칠 수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많이 나오는 이 층을 이렇게 일부러 잘라내서 거기에 다른 흙들을 채워 넣습니다 아, 이게 색깔 단순하게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흙인 거예요? 다른 흙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흙들을 채워 넣는데 그 안에 각종 식물 유기체가 이 안에 다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극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데요 공극? 네, 네, 흙 속에 이런 유기물들을 섞으면 공극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긴다는 뜻인데요 네, 그 안으로 이제 물이 드나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른 흙들을 채우는데 그 안에 유기물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여기로 물들이 지하 수위가 올라왔을 때 일정 부분 이곳이 물을 흡수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위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 그 물들을 이제 배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흙에다가 이제 다른 유기물들을 섞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물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한 층에 돌을 깔고 또 일정 부분 이후에 또 두 번째 층을 깐 강자갈로 배수시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게 물이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물로 인해서 그 성벽이 망가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배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돌들이 땅 속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배수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숨어있는 배수로 진짜 과학적이네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지정말목이라고 불리는 건데 땅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무를 박은 그런 공법이 또 있습니다 그건 저쪽으로 보러 가시죠 아침에 탈출 시작했는데 해가 다 졌는데 언제 탈출할 수 있는지 지금 여기 또 뭐예요? 아까 지정말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무를 땅에 박는 기술입니다 지정말목 이게 무슨 의미인인 거예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밀도가 정해져 있겠죠 그 밀도를 이 나무를 박음으로 인해서 높이는 겁니다 빽빽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일대에 이런 나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나무를 박으면 그 일대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땅이 단단해지는 거죠 땅을 파고 거기에 이제 유기물이 가득한 층을 깔고 유기물을 또 덮었다는 거 강자갈 네, 강자갈 강자갈로 이제 그 유기물 층으로 물이 흐를 수 있게 유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부분들에 나무를 많이 박아서 일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 이게 이제 고대인들의 최첨단의 그 토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풍납토성을 왜 발굴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나와요 백제, 수도다, 왕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걸 넘어서서 고대인들이 어떤 과학기술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아, 이게 오랜 시간 걸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탈출 성공 탈출 성공 성공했어요 탈출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어디 가시려고 그런 거야 어디 지금 혼자 탈출하려고 탈출 성공했는데 네, 여기 계세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탈출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풍납토성의 구석구석 그리고 특히 최근에 고고학적 성과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실제로 풍납토성의 발굴사 자체는 한국 고고학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백제와 관련된 작은 성으로 시작됐던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몇몇 연구자들이 이곳의 지역적 가치를 또 발견하게 되고 또한 아주 중요한 발굴적인 성과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 백제의 왕도가 이랬구나 또한 더 나아가서 고대인들이 특히 백제인들이 어떤 기술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 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발견을 냈고 또한 지금도 더 더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야기들 함께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진짜 뭐 하나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